그, 치료 방법은 확실히 다 맞는 것 같은데 눈이 보이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, 면목이 없습니다 그럼 언제쯤 다시 볼 수 있을까? 밖은 봄이라 날씨도 참 좋겠다 하늘도 파랗겠고 한번 보고 싶은데 지금 이게 뭐야, 진짜 왜 또 화를 내고 그래요 신경 꺼요 어떻게 신경을 꺼요, 내가 담당 간호사인데 주사 맞아야 되니까 빨리 이리로 와요 아무리 기다려도 난 뭔가 바보처럼 기다리는 너의 곁에 상처만 주는 너를 왜 모르고 기다리니 안 기다려요, 다 끝났어요 제가 따라와봐요 어디 가려고요? 아까 하늘 보고 싶다면서요 내가 이렇게 잡아줄 테니까 따라와봐요 하늘 진짜 파랗다 고름 한 점 없네 저기요 제가 느낌이란 게 있는데 간호사님 얼굴이 예? 이쁘죠? 저... 정확해요 따로 맞네 그냥 뭐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지만 저 눈 굉장히 높거든요 당신이 무엇을 상상하든 간에 그 이상일 겁니다 야, 동윤아 야, 얘 좋아보이네 오랜만에 무진이 아니야? 아니, 저 얘기 나누세요 웬일이야? 와... 야, 지금 나간 여자 진짜 예쁘다? 지금 나간 간호사? 야, 그래 너 눈 높잖아 어 네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예뻐 그렇게 예뻐? 야, 진짜 병원에 저런 간호사만 있다면 어 내가 매일매일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아니, 그렇게 예쁜 거야? 그래 저... 이동희 씨 네 이제 들어가 볼 시간이에요 나 그래 이동희 내게 눈을 흩붙고 모두 왔던 일이 될 수 있다면 미친 듯 미치겠다, 밖에 저기, 이쁘긴 한가 봐요 제 친구가 말도 못하고 저... 혹시 사귀는 남자 있어요? 없어요 그... 많이들 대시하는데 그냥 제가 다 맺혔어요 그럼 제가 한번 도전해봐도 될까요? 어머 좀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래요 우선 치료부터 받고요 자,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절대 안정 취하셔야 됩니다 혈압이 높으시니까 충격적인 장면을 보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? 네, 뭐 병원에 주십시오 충격적인 장면 저... 저기요 예 미친 듯 충격스러운 기억이 청년들이 나를 잡지 마요 저기요 저기요 여기 좀 봐봐봐요 어디 있지? 뭐 하시는 거예요? 사진이라도 찍어놔서 제가 콕 찍었다고 온 동네방네 다 소문내려고요 자,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잘 나왔나 모르겠네 누가 부르는 것 같아요 잠깐 다녀올게요 네 야, 돌리봐요 뭐야? 야, 이거 표정 또 밝아졌네 어? 동현이 밝아 보인다 야 아이고 이거 봐봐 한번 왜? 어때? 야, 이거 전지현이잖아 참 전지현 아니야, 인마 야, 깍고 와도 전지현인데 뭘 아이씨 그래 전지현이라고 치자 좋은 말 이게 실성이 있나? 너 저기 갈증이나 좀 해결해라 내가 시원한 카레 하나 사올테니까 뭐? 약간 맨 맛으로 동현씨 뭐해요? 아이고 친구가 왔다 갔는데 동선씨 사진 보여주니까 전지현 닮았다고 난리네요 TV 볼 때마다 전지현이 남 같진 않았어요 저기요 네? 어? 뭐가 이렇게 두껍냐? 허벅지!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 아, 키가 굉장히 크신가봐요 네, 잠깐 아휴, 저, 그럼 저, 봉선씨 얼굴 한 번만 만져봐도 돼요? 얼굴이요? 네? 와, 목손이 되게 가늘어요 와, 쭉 뻗었네 그냥 잠깐, 얼굴은 또 주먹만 해요? 제 얼굴이 좀 주먹만 하긴 하죠 저,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응? 봉선씨 눈이 어떻게 사람들이 그러는데 한 57억 원에 갇힌? 코는? 움직이는 벨척이요? 그럼 전체가 연예계의 별? 그럼 합쳐서 57억 원에 갇힌 움직이는 벨척이요 이렇게 별 아픅 선이죠 아,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웃어요? 공감대 아, 저 봉선씨 네? 저, 진짜 작은 소망이 하나 생겼어요 뭔데요? 저, 빨리 치료받아서 이 눈 나으면 마음씨 좋고 얼굴 예쁜 우리 봉선씨 꼭 한번 보고 싶어요 봉선씨 저기, 빨리 나으셔야 되었고 고마워요, 봉선씨 아, 저 이동희씨 이동희씨 무엇들 하는 거야? 내가 그 눈이 보일 방법을 찾아냈어 정말요? 아, 어쩌지? 어쩌지? 아, 나 이런 모습 보면 실망할 텐데 아유, 그러게 왜 거짓말을 했어 그러니까 예 눈이 안 보였던 이유는 네 이 붕대 때문이야 예 이런 걸로 가려놓으니까 안 보이지 야, 그럼 한번 풀어보자고 네 자, 이제 빛을 보는 거야 응? 자 눈 잡아 보여요 그렇지 보여요 그렇지 보여요 그렇지, 그렇지 저, 봉선씨 지 지금 봉선이 아니거든요 예? 신봉선씨 뭐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아니에요 짜증 지제로써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미안해요 더 이상 사랑이란 변명에 너를 갚을 순 없어 이러면 안 되지만 이러면 안 되잖아 이대로는 안 되잖아! 아이! 이 사람 왜 이래! 아이고, 이거 역겨워, 너무 많이 봤구만! 이거 빨리 눈도 쓰고! 아, 빨리서 아파해! 아, 샤드라, 너무 많이 봐라! 아, 아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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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게 왜 거짓말을 했어? 아... 저기요! 저기요..! 그래! 나 이렇게 생겼어 되게 웃기지 그 당신 약먹어 주고 손잡아 준 여자가 괴물같은 여자라서 그리고 당신 눈 뜨자마자 눈 버리게 한 점 정말 정말 미안한데 그냥 처음부터 그러려고 한 건 아니니까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해요 배준 씨 죽을 만큼 사랑해요 배준 씨, 내 모습이 이렇게 생각나는 배드예요? 그대로를 사랑해요